내 손안의 쇼핑 도우미 최저가 쇼핑 다음 쇼핑하울을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가격 비교를 통해서는 다양한 쇼핑몰에 비교된 가격으로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. 수많은 카테고리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서브 카테고리까지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상품을 서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선택되어진 상품은 쯤하기를 통해 외과 실시간 연동되며 마이쯤 상품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네요. 또 여성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패션 소호를 통해서는 감각 코디법과 신상 히트 예감 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상품 리뷰 확인 및 관심 상품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요.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기능인 것 같네요. 이 밖에도 다음 쇼핑하우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히트 상품 베스트 100과 바코드 촬영을 통한 상품 검색 기능, G마켓, 옥션, 11번가 등의 쇼핑몰 바로가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최저가 쇼핑 다음 쇼핑하우를 통해 알뜰하고 똑똑한 쇼핑을 즐겨보세요.